우리 블랙핑크 친구들은 거의 스캔들 이런 거 아예 없었지? 스캔들이나 그런 거 없었지? 루머 이런 거 없었지? 어? 없었어? 너네 활동하다 보면 분명히 온다. 마음 아닌 거죠? 저주 이런 거 아니죠? 저주 아니고 이게. 무서워요? 오빠가 오빠가 팁을 주는 거야. 오빠가 아니 니네가 모르다가도 와. 어? 자다가 눈 떴는데 핸드폰 문자가 320개 있다. 그러면 뭔가 터진 거야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만약에 눈 떴을 때 규제주문 통화가 막 몇십분 있다. 그러면 일단 보지 말고 물을 한 잔 마시고. 왜냐하면 그걸 읽으면 읽을수록 목이 타. 그걸 읽으면 읽을수록 목이 타. 목이 타고. 맞아요 맞아요. 목이 타고 등에 땀이 나거든. 일단 시원한 물을 한 잔 일단 목을 벅셔. 그다음에 이제 열어가. 그리고 하나 보고 숨 쉬어야 돼. 어? 하나 보고? 300개들 다. 하나 보고? 그러면 오빠가 오빠 이렇게 보다가. 오빠 막 흥 흥 오셔 가지고. 물 먹고. 물 먹고. 물 먹고 하나씩 보면. 좋아. 이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블랙핑크가 어떤 스캔들이나 루머에 휩싸였을 때 대처 방법을 정신력으로 오빠가 버티고 써야 돼.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너네가 관심 있는 남자애랑 연락할 수도 있지. 그래야 연애를 해야 사랑 노래가 나올 거 아니야. 이야. 사랑을 해야 사랑 노래를 할 거 아니야. 사랑을 해봐야 노래가 나온단 말이야. 그래서 할 수 있어. 그런데 걸리지 마. 오빠 딱 걸렸지만 이미 걸리지 말라고. 걸렸어. 좋은 거 가르치네요. 블랙핑크 친구들한테 저런 얘기해 준다고 양 회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겠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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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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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